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루씨입니다. 오랜만에 제품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. 사실 제품 리뷰라고 해봐야 예전에 밀리시타 굴로보판 사전예약 기념으로 다양한 굿즈를 나눠줬을 때 그때 받은 밀리시타 쿠션 외에는 리뷰를 한 적이 없는데요. 그때 이후로 안 할 것 같았던 제품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 같은 경우는 밀리시타 한국서버 1주년 기념으로 레슨웨어 디자인을 모집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당선된 4가지의 디자인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또 특별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때 당첨된 사람들한테 그 디자인의 레슨웨어를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당첨이 되어서 레슨웨어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 레슨복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박스에 비해 옷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근데 박스는 너무 가득 포장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안에 뜯을 때 조심할 수 있겠죠? 그래도 일단 옷이긴 하니까 칼질을 좀 조심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자잔 자 이게 한국 밀시타 1주년 기념으로 나온 레슨웨어입니다. 이 보면은 엄청 귀여운 우리 삼대장이 그려져 있는데요. 한번 봉투에서 꺼내보도록 할게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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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오오 귀여워라 여기 앞면에는 million live şiaut endlies 적혀져있고 우리 귀여운 3대장의 SD 캐릭터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브랜드 뉴스 티셔츠라고 적혀져있고 우리 귀여운 츠파카브라가 이렇게 그려져있네요 그리고 yuk TK 밭남 그리고 이 앞에 그림이나 방금 츠파카브라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수로 놓여져 있는 게 아닌 이 페인팅 아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. 잘 보시면은 그려져 있어요. 이렇게 이런 타입의 티셔츠 같은 경우는 처음엔 보기 좋거든요. 근데 빨면은 색이 금방 지워지고 그림이 다 까져서 나중 되면은 진짜 희소성이 떨어지고 아까워져요. 이런 타입의 옷 같은 경우는 세탁기로 빤다기보다는 손빨래로 부드럽게 빠는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L 사이즈, 라즈 사이즈라고 적혀져 있거든요. 라즈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? X 라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또 보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 적혀져 있거든요. 아마 외국 기준으로 L 사이즈니까 아마 국내로 따지면 X 라즈 그 정도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 이외로 살이 있는 편인데 라즈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딱 맞고 쪼이는 기분은 없어. 딱 맞아.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. 자 이렇게 오늘은 뮬시타 한국서버 1주년 기념 레슨웨어 리뷰를 해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의상은 진짜 귀엽게 나왔고 그리고 또 특히 가장 난 이 중앙에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솔직히 제가 그린 거는 심사에서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디자인이라도 굿즈로 받으니까 너무 기쁘네요. 이거 입고 라이브를 가는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하느니 힘들 것 같네요. 그럼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